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의 도시를 떠나 Live your behind 오늘도 run and run and run your city 긴 여행을 떠나 I will be alright 아프지만 I'll leave your city girl 우와, 무관지 무관지 무슨 기계처럼 그냥 나왔어 역시 노래를 잘하는 리듬이 없는데 리듬감을 느꼈어요 제가 선배님들 앞에서 노래 좀 해줍니다 선배님들 너의 도시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홍기 씨가 또 컴백을 하고요 그렇죠? 네, FTR인데 컴백했습니다 아니, 우리 그러면 홍기 씨도 노래 선물을 좀 해주세요 키를 조금 낮춰서 부르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죠 쉽지않고 더 크게 소리쳐 저 세상에 외쳐 멍하니 서럽게 울고 있던 그때의 나를 잊고서 내 길을 걸어갈래 오 야, 야 아침에 이 생목으로 노래하긴 정말 힘든데 왜냐하면 이 세대는 정말 그때 당시 예능은 정말 정글이었거든요 트레이닝 자체가 달랐잖아요 저희는 새벽 4시에 부를 줄 알아야 되고 항상 한 번 볼까, 한 번 볼까. 그 당시 예능 얘기는 왜 누군가를 영상시켰어. 아시잖아요. 시청자는 저녁 6시야. 시청자는 저녁 6시야. 그런 세대였어가지고. 명언이지. 시청자 6시야. 보인다, 보여.